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입니다 오늘은 몇 아이만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비가 여러 차례 오는 바람에 아이들이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과습이 된 아이가 몇 아이가 있어요 지금 시켜준 아이는 패러독스고요 이 아이가 입장이 굉장히 커지고 통통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윗자람과 사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마른 흙에다가 일단 식재를 해서 물기를 좀 빼주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가 만지기만 해도 입장이 떨어지려고 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걱정은 됩니다 물기를 좀 빼주고 햇빛에 놔두면 괜찮아질까 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줍니다 패러독스 세 포트를 같이 합식을 해놨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어제만 해도 비가 엄청나게 왔었는데 저희 집은 이렇게 오전에만 햇빛이 좀 들어오고 오후에는 거의 햇빛이 없는 상태라 그리고 한 5시쯤인가 4,5시쯤에 약 1시간 반 정도 햇빛이 들어오고 그게 다예요 아이들이 조금 예쁜 색깔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물까지 많이 먹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제 Syriaiqu사용이 부산서용이 이어졌는데요 저는 중심기사용이 회사용이고 일단 Roberto Air presidente 이렇게 사나는 됐구요 그리고 이 아이는 수연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물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일단 뿌리 정리는 해줬고요 하마터면 뿌리가 삭을 뻔했어요 수연은 여기에다가 심어줄게요 이것도 제가 바니쉬로 아크릴 칠해서 만든 화분이고요 이쪽에서 흙을 채워가지고 반대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돌려서 이쪽에서 또 채워주고요 뿌리가 조금 깊이 심어줬으니까 조금씩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뿌리쪽에 흙을 채워줄 거고요 다 됐습니다 간암마사를 올려주고요 간암마사를 올려주고요 간암마사를 올려주고요 이 아이도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이 아이는 여기다 심어줄까요 조금 작을까요? 작진 않을 것 같네요 까망을 여기서 꺼내가지고 까망을 여기서 꺼내가지고 이만큼만 채워주고요 저는 조금 물 빠짐이 좋게 하는 8대2 정도의 흙으로 준비했어요 이 아이도 지금 흙은 탈진 않았어요 새풀이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입장이 만지면 떨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이거봐요 여기 떨어졌어 어머나 입장이 만지기만 해도 떨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과습이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비보약이라고 조금 욕심껏 비를 맞춘 것 같아요 아휴 조금 조심해서 맞춰야겠어요 만지기가 무서워요 입장이 우스스 떨어져서 물 안 주고 조금 놔두면 괜찮겠죠 그럼 살짝만 눌러줄게요 마무리로 간은 마사토를 얹어주겠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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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이를 숙제를 해봤 해 보았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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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오 오늘은 목소리도 안좋고 Technic 으 으 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식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까지요. 비한테는 제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놔뒀고요. 어떻게 잘 되었나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